나나나나나나 황트홍트홍트홍이 멈추지않아 홈티팸 홍팸 자 친구 오늘 반찬 첨가하는 날이지? 먼저 추천받아볼게 어 선생님 선생님 어 그래 홍이 저 에리 추천할게 에리 아 반찬 싫은데 태도 좋겠다 에리 아 반찬 선생님 우디야 우디 우대 추천할게요 어? 나 바로 싫어 어 우디 아니다 선생님 저 일반 친구들을 모두 우리 반찬 첨가 우리 반찬 첨가? 좋아 얘들아 한 명씩 나와서 우리 반찬 첨가 도전해보자 우리 반찬 첨가 뭐라고 말하지? 제가 방찬 첨가면 어 흰 우유를 샤크밀크로 바꾸겠습니다 어 수업시간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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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와 대박 쉬고 무시 아 제가 반찬이 된다면 싸움이 없는 사이좋 아주 행복한 반을 만들어줍니다 어 어 어 어 어 완전지 왜 떠잉 아흠 어 제가 반찬이 된다면 피자 피자를 쏘겠습니다 피자 피자 어 어 에리야 너 몇 번까지 쏠 수 있어? 어 2 5 4 한 사람당 주주환 에리야 어 부주간가 좀 심했다 3 1 한 사람당 합판 being 으어 제가 반찬이 된다면 쉬는 시간마다 생명 파트 보겠습니다 두번째 숙제 요거 세번째는 일제에 한번만 학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니다 나 분장 뽑아줘라 아 뽑아줘라고 아 진짜 짜증나게 너 아까 쉬는 시간에 콧딱지 파서 책상 밑에 묻힌거 애들한테 다 얘기한다 아 진짜 아 그건 언제 알았어 너 뽑을게 그래서 말한 거 하네 야 우리 반장 나 뽑아라 어? 헤이 허설이 너무 반장하고 싶어 욕심난다고 노 마이 마이 지옥상 제가 반장이 된다냐 저의 맘에 깨끗한 마음 소빈아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 백힘 빡 주고 다시 아 아 아 제가 반장이 된다냐 저의 맘에 더 깨끗한 마음 뭐 unde kid 아 지난번엔 선생님이랑 배운거였지 다리에 힘주고 배에 힘 최연아! 하이포행이 된다..! 그렇지! 소개 너무 잘했어..! 아아아아아아아앙 안녕하세요 전 김완구라고 합니다 저는 자는 동안 반사 그리고 오십시간 분사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취업수사를 받았고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 생활이었습니다.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우리 반 학생들 모두 모여서 예습과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얘들아 너무 잘했어. 처음이라서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고 잘한 친구들도 있었어. 자 그럼 이제 수프트 시작해볼까? 완공 안될 것 같으니까 완공이 잘 돼. 자 다들 적었으면 여기 앞에 있는 투표통에 넣어주세요.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뽑아볼게. 자 일단 허? 허 소리? 일단 적을게. 와 대박. 와 대박. 와 대박. 와 대박. 자 선생님이 마주 계속 뽑아볼게. 다음은. 허! 아 얘들아. 우리 전학생 왕구가 됐어. 오우. 자. 자. 자 다음. 또 왕구? 허! 얘들아 이거라도 왕구. 허! 또 왕구? 과연? 과연? 허! 허! 저. 예습 복습 할거니까. 이따 끝나고 다같이 모이자. too. 아시머 alam 아이구. 해왕구. Naurn 아이구. 해왕구. 이 웩화. 제. 제. 왜 이따가. Look equity. Oh. . 그녈 кур은. rhинки. Mr.